서윤아 잊지도 못하는 바보 같은 날 2차선 다닐 끝에 서로를 불러보지마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들리네 차라리 무너져버려 다시는 떠날 수 없게 가슴아 사랑 이뤄질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사랑 이뤄질 수 없는 우리의 사랑 사장님 완전 초 대박인데요 조 실장 내가 쟤는 된다고 그랬지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저희도 이제 앨범 하나 내야지 사장님 진짜 됐어요 전해주세요 사장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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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